에이 샷아웃. 궁금한 게 있는데. Why is your name 하하? 하시래서. 아 그래요? 내가 나 이름도 몰랐니? 내 이름 뭐야? 하하. 내 이름 뭐냐고. 하지원.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은? 이건 무슨 말인 거야. 나는 나는 왜 그냥 펜스 읽어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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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신이. 헤이. 아 저 저. 암관이 좀. 암관이 좀. 암관이 좀. 암관이 좀. 암관이 좀. 지금 보자마자. 빵닉일만 빼요 빵닉일만. 제 씨는 몇 살이에요? 올해 28살. 아 진짜. 약간 살짝 노안인 것 같아요 제 씨도. 아니에요. 네? 사람들이 막 뒤로 보면 늙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. 노안. 노안이 뭔데. 아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. 왜 이렇게 알아서 미안해. 제 씨 씨 씨 쥐지 봐봐. 아. 제 씨 씨 씨 쥐지 봐봐. 아. 어 미안해. 갇혀요? 갇혀요? 잠깐만. 갇혀든 말든. 내가 들어봐. 오케이. 넌 국민 MC 명품. 넌 국민 MC 명품. 넌 국민 MC 명품. 박명수. 예. 나는 병풍. 피지. 오. 인상 쓰면. 머리털도 빠지지. 요. 제가 처음 왔을 때. 한국말을 제가 처음 왔을 때. 아예 못 했어요. 아예 못 하는 상황에. 배우다가 또 미국을 가니까. 또 한국말이 금방 가면. 영어도 잠깐 배울 때 그러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저 보자마자 너무. 평가를 하면 안 돼요. 아. 아니 이게. 이거 먼저 널 평가해. 이거 먼저 널 평가해. 이제 가도 돼? 이제 영화 해도 돼?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You little. Let's go. 아. 그러면 안 됐어요. 애기 있어요? 나 결혼도 안 했다. 아. 이제 해야지. 애기 먼저 낳아. 나 이 나이에? 왜? 했을 써. 언니 계란 그거. 계란이래. 에그. 에그. 얼어요. 진짜 웃겨. 내가 계란 낳니? 어. 계란이래? 내가 계란 낳니? 내가 계란 낳니? 나 다 주니? 어. 언니 가슴. 아이. 갖다 드리대지 마. 갖다 드리대지 마. 아니 갖다 드리대지 마. 아니 갖다 드리대지 마. 아니 갖다 드리대지 마. 잘하는 편인데. 예? 아니. 편인데. 편인데. 편소에. 한국말이 오늘 이 날에 정말 안 됐어요. 아 이 날만. 웃지 마요. 웃지 마요. 아 이 사람은 웃으러 온 사람이에요. 웃어줘야 돼. 얘가 리액션을 해줘야 돼가지고. 서울을 볼 때 드는 생각은? 지영. 와 정말 멋져. 오. 가슴 커. 가슴 커. 그냥 빨리 해. 아우 맛있겠다. 밥을 먹는데. 잡채를 너무 많이 먹어. 많이 먹긴 했다 이거 꽉 가득 차는데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. 너무 재밌어가지고. 저희가 또 한 번 부르고 싶은 거예요.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. 다음 주에는. 저 옷 갈아입는 거 나와요. 아니야. 편지 마. 피팅. 아니 피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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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팅 그래서. 피팅. 우체 음란 마귀가 시켰어요. 저 집에서 갖고 온 냉장고입니까? 언제 띄웠대요? 아니 저희가 냉장고를 직접 떼가는 건지를 모르시고. 왜 냉장고를 좀 하자 내꺼를. 그래가지고 진약진 않고 안 된다. 막 이렇게 좀. 몸싸움이 있었는데요. 몸싸움이 있었는데요. 아니 그러니까 맨날 보이던 그 스텝이 한 명이 안 보이네. 있어요 있어요. 있어요. 어디 있어요. 아니 저기 병원에 있어요? 아니 저기 어디 있다고요. 저기 어디 있겠지. 저기 어디 있겠지. 평소 의상. 평소 의상. 아 평소 의상. 평소 의상. 네. 저 옷에 관심이 있어서 다 옷을 잘라요. 그냥 보세요 그냥. 오세요 그냥. 궁금하게 해놓고. 시현이 형 혼내킨 사람 처음 봤어. 제 씨 제 이름. 내 이름 알아요? 버즈. 버즈. 옛날부터 팬이었어요. 이름 이름. 민인가 이거. 용. 거의 다 있어. 용민. 용민. 찢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 뭐 하는 거야 모델로서. 기고리가 떨어지네. 야. 를 그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면. 대놓고 얼굴에 대고 디스하면 상관없어요? 아니. 한 쪽이 있는데. 걔는 가슴이 없어요. 이게 없는데. 아니 이거. 야. 없는 애들이. 꼭 그러더라고. 없는 애들이. 아니. 가슴이 너무 진하다 뭐. 오늘은. 아니. 그럼 너도 해. 해. 정답. 정답. 야 내가 먼저 했잖아. 마지막 거. 내가 먼저 했잖아. 아 뭐야 이게. 아니 성냥이 제일 큰 상관. 아 씨끈 안 해. 눈. 눈눈 안나 노래는. 누. 누가 만들었어요? 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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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나 해야지 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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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줘야지. 난. 나. 나이고 싶어? 난 그 노래 좋아해요. 그 노래 불러. 좋다. 좋. 궁금한 게 그렇게 막 서로 디스를 세게 하고 나서. 녹화 끝나면. 고생했습니다. 어우 좋대 안 그래. 절대 그런 게 없어. 어. 어. 상당히. 많이 거강 격약이. 아니 아니 그냥. 다들 싸가지가 없어. 아니. 재희 씨. 헤이 헤이. 아니 그 스타일은 아는데. 아니 스타일은 아는데 지금. 너무 내보냈어요. 이렇게 하면. 그래 봐봐요. 하는 사연 말하면 말할 수 있어요. 얘기해 봐 너부터. 러닝맨에서요? 아 그 키 작은 오빠. 양세찬. 양세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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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희 씨가 이겼어? 아. 네. plane. 양세창. 양세창. 하이. NA. 나 혼자 입고 있는데 몰랐어요. 한참 어려워요? 저는 24살 완전 아니에요 어려요 근데 이 새끼는 물나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쉬는 날에 샤워할 때 어디부터 씻어요? 어디부터 씻어요? 뭐 스크럽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디부터 스크럽 어디부터 아니어도 어디부터? 나 엉덩이 엉덩이? 아주 좋지 엉덩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섀도우 복싱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섀도우 복싱? 아니요 안 돼요? 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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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질문을 할까? 해봐 이게 무협 게임이잖아요 할 줄 아는 무술 동작 몇 가지만 보여줘요 보여줘요 저는 A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웃겨줄 뿐인데 그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 안 한 거야 하하하하하 그냥 나인 거야 왜냐면 사실은 하하하하하 하하 성, 성신이 없던다고 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 제가 야 넌 나한테 궁금한 건 있니? 뭐 여기서 오빠 담배 펴요? 이런 거 물어볼 순 없잖아 야 나 금연치료 홍보대사야 야 큰일 날 술을 하고 있어 야 아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아니 폭풍이 기다려zie acts 에그 ㅂ 하하하 하하 음 ples